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나의 표적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연관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는데 이 도표의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는 대로 이 요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인데 비둘기는 예수님께서 순결하다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결국 순결의 표인데 내용은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게시록 14장 3절 4절에 보시면 14만 4천은 순결한 처녀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요나의 표적을 똑바로 이해하는 것은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사복음서에서 3번 나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기는 죄 많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수 있지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말씀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오직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은 시대의 표적, 다시 말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예언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 가면 죄 많고 음란한 세대, 여기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죄 많고 음란한 세대의 표현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 많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네 말은 이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그 죄를 깨우칠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다라는 뜻인데요. 죄 많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내 말을, 이 말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위해서 주시는 유일한 표적인 이 요나의 표적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뒤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변화산에서 선포가 될 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이 왕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직접 목격하였는데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예수님의 크신 위험을 직접 목격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죄 많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뒤 이어서 변화산에 올라가게 되는 특권을 받게 될 자들이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 야고보, 베드로가 예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했는데 야고보 같은 경우도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시면 주 예수님은 기름보험을 받으신 메시아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오메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라고 말했는데요.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특별히 요나의 표적을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믿고 그것을 자랑스러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마태복음 16장 33절 4절에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나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나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길을 갈 때 너를 고소하는 자와 빨리 사화하라. 빨리 사화하지 않는다면 너는 재판관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너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고소하는 자는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기는 분별하나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가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와 연관돼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이 표현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마귀가 우리들을 고소하는데 그 고소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요나의 표적을 거절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다.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삼밤 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현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현 기독교회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그 고소가 하나님 아버지의 재판정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단하실 때 마귀의 고소 내용이 정당하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요나의 표적을 거절한 자들은 전부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게시록 12장 4절에 그 마귀가 꼬리를 이용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게시록 9장 15절에 가시면 땅 3분의 1을 하루에 멸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하루 동안에 머리와 꼬리와 몸통을 재하여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결국은 지금 마귀의 그 고소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기는 분별하나 이 표현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를 고소하는 마귀가 현 기독교회를 고소하는 고소 내용의 핵심이 바로 요나의 표적을 거절하고 있는 현 기독교회를 지금 고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도 보시면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핵심은요. 지금 마귀가 현 기독교회를 고소하고 있는데 현 기독교회가 현재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십자가의 기념일인 큰 날 이 십자가의 기념일이 큰 날인데 십자가 기념일을 현 기독교회가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시킨 이 죄악을 깨닫기 위해서는 요나의 표적을 알고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기 30년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나오는 개명을 조차 안식일에 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실상 이 큰 날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큰 날 재림하십니다. 큰 날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게시록 6장 17절과 16장 14절 그리고 말라기서 4장 5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바로 큰 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회가 이 큰 날을 폐지시켜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서 6절에 나오는 악한 천사들이 자기의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심판의 큰 날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두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큰 날 큰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짜도 큰 날 심판의 큰 날이 또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 내용은 요한복음 19장 3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 기독교회가 이 큰 날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큰 날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심판의 큰 날까지 암흑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인데 이 마귀의 고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요나의 표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기독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딱 일곱 글자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현 기독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제가 전해드리는 이 기별의 중요성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함께 공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여러분께서 이 진리의 말씀이 현 기독교회를 경고하고 현 기독교회의 이 경고가 퍼져서 현 기독교회가 회개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써주시고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세에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개혁하지 않으면 현 기독교회는 말 그대로 소동과 공모라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높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족, 교회, 친척, 친구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